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신영호입니다. 오늘 2021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시민들에게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만든 것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우리가 대강당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강좌는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 올해는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올해 새로 시민들께 선보일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의 세계도자실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여러분께 선보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번 달 안으로는 박물관이 다시 개관하게 되면 정식으로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도자실과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세계도자실은 단순히 세계도자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매개로 전개된 동서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실이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는 대략 14세기 이후 해상을 통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기에 해상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도시들을 살펴보면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서 교류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정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말라카 해업은 해상 교역의 거점으로 이란 실상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장남원 교수의 중국 광저우에 대한 내용도 역시 동서 도자 교류의 중심지였던 광저우의 모습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에는 세계도자실을 큐레이팅한 우리관의 김희정 학예연구사가 유럽의 대표적 무역도시인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동양 도자기가 유럽에 전해져서 산업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포함해 모두 6개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강좌에 여러분 모두의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이제 곧 공개되는 세계도자실도 꼭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이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신 권호영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용호 부장님에 이어서 제가 다시 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앞에 상세하게 우리 이미 신용호 부장님께서 다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이 왜 아시아 할 때 이제 S가 소문자냐 이거 O자 아니냐 하는데 저희의 의도는 아시아, 인 아시아 즉 아시아를 구성하는 즉 넓은 의미의 메가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등이 다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O자라고 소문자 S에 대해서 지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이야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도 신북방, 신남방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에 대해서는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아 연구소에서 다양한 이러한 학술 활동과 함께 이제 일반 어떤 교양의 강좌 등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역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번에 공동 행사를 하면서 역시 제일 먼저 내세운 주제는 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도 정확히는 뭐 실크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신용호 부장님 말씀대로 도자기, 또 향신료가 움직였던 그러한 길,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 대한 도시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록 우리가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정말로 좀 현실감 있게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좌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번은 바닷길이지만 앞으로는 초원길, 사막의 길 혹은 향신료의 길 혹은 철의 길, 혹은 말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강의에는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시는 분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동남아시아 혹은 이런 해상 실크로도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내신 강희정 교수님을 모시고 저는 조용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강희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연속적인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기획해 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말라카에 대한 것입니다. 말라카는 사실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처음 듣는다 도대체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라는 강연을 기획하셨을 때 저한테 어떤 도시를 하고 싶냐 어떤 도시를 강의를 하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라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라카라고 대답을 한 이유는 말라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라카가 왜 좋으냐 그건 이제 차차 제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을 제가 해상교육의 거점 말라카 왕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했는데 이걸 해상교육의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말라카 왕국이 한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 도시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해상교육의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또 거기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빛과 그늘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말라카 왕국의 지리적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말레이반도에 있는 말라카의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여기가 교육을 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중요한 자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를 좀 탐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바로 그 위치 때문에 약간 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종종 전쟁이나 전투가 빚어졌고 그 덕에 또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말라카 왕국이 빛과 그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해상교육의 거점 말라카 왕국의 빛과 그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말라카는요. 말레이어로 이제 물라카, 말라카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 현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물락, 말락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한국어 발음에 적절하게 가장 이제 비슷하게 말라카 이렇게 그냥 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물라카라고 쓰기도 하고요. 말라카, 물라카, 멀라카 뭐 다 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은 말라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써드린 대로 말레이어로는 물라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어는 역시 말라카라는 그 발음을 한자로 음차를 해서 마유갑 발음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말라카라는 발음을 중국어로 가장 흡사하게 옮긴 것이라서 마유갑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다른 식의 그 한자 표기로는 만랄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유갑, 만랄과 다 같은 말라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명사에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말라카가 유명해진 것은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곳이 됐고요. 그 덕에 이 말라카는 나름 관광 수입이 말레이지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드벤티지랄까 뭐 그런 이득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말라카는 원래 술탄이 다스리던 술탄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1511년에 포르투갈이 점령함으로써 그때부터 서구 열강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는 그런 역사가 나름 비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침내는 이제 가장 20세기에는 가장 뒤에 점령한 것이 이제 일본입니다. 대동화 전쟁 때 일본이 1943년에 점령을 해서 대동화 전쟁에서 이제 손을 들 때까지 그때까지 말라카를 점령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말라카라고 하는 곳은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가 됐고요. 현재는 말레이지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라카를 아까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문화가 독특해요. 동남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아주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아주 많이 보여주는데 말라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라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그 다문화적인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말라카가 교육을 할 때는요. 아랍, 중국, 인도에서 온 상인들이 북적북적 거렸고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때로는 뭐 현지 말레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아시아에서는 아랍, 중국, 인도 문화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바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순서로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문화의 영향도 또한 같이 나타나는 곳이 말라카입니다. 제가 말라카를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카의 특징은 딱 들어가시면 여기 굉장히 싱가포르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랑 비슷하다 혹은 홍콩이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딱 갔을 때 그 말은 그만큼 일단 한자로 된 간판이 많고요. 약간 말레이시아 사람보다는 좀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복잡해 보이고 좀 화려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랑 매우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 보시면 아 홍콩도 아니구나 싱가포르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홍콩보다 일단 훨씬 깨끗하고요.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딱 정제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체계가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규율이 엄격해 보이는 그런 인상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랑 비슷한데 그렇지만 홍콩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이 두 지역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말레이시아가 어떤 곳에 위치하는가 지리적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연구소에서 하는 이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이 해상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약 슬라이드 한 6장, 5장, 6장 정도에 걸쳐서 해상 실크로드의 메커니즘이랄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상 실크로드라고 한달까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싱가포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가보셨고 홍콩도 많이 가보셨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먼저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마크가 있는 곳 그것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지금 맨 아래 싱가포르라고 써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싱가포르가 있고 그 위에 글씨는 말레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태국이 되는데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위쪽으로 쿠알라룸프로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프로에서 약 2시간 정도 버스로 2시간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거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싱가포르가 조금 더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말레이시아가 뭐가 어때서 여기를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배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지나서 다녔어요. 이 사이를 말레이시아 해업이라고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해업을 통과를 해서 인도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에서 배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여기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을 가장 먼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중간에 이쪽 길로 빠집니다. 여기는 이제 순다해업이 있는 곳인데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사이로 빠져서 이렇게 북상을 하는 이런 길도 또 나중에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말레이시아 해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해업은 아마 오늘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유조선들 있잖아요. 그 석유를 사올 때 유조선들의 한 20% 정도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해요. 현재 21세기 현재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배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치를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이 아래쪽에 싱가포르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여기가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다라고 해서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윗부분 여기서부터가 다 말레이시아예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쿠알라 룸프로 보이시죠. 지금 도로가 이렇게 싱가포르부터 쿠알라 룸프로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들어가거나 쿠알라 룸프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또는 기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이제 우리나라 KTX나 새마을호 정도 되는 기차가 아니라 약간 무궁화보다 좀 나은 정도라서 기차는 보통 많이 쓰지 않고요. 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강의가 해상 실크로드라는 게 가장 초점을 둔 그런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 맞춰서 바닷길을 좀 더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이 있고요. 그 위에 빨간 점이 말라카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가 위치한 이곳을 보시면 여기가 벵골만 인도양이죠. 벵골만 인도양 그리고 여기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사람이 그때 옛날에 안 살았잖아요. 이 밑에가 이제 호주로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도 밑에 쪽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쪽으로 주로 다니지 않고 주로 다 이쪽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동남아시아 말라카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동북아시아. 물론 한국까지 왔으면 좋았겠지만 직접적인 교류의 흔적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본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말라카에서 이쪽 방면 인도양 쪽으로 가면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인도랑 연결이 되죠. 그럼 인도에서 말라카로 와서 말라카에서 다시 북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 쪽에서 오는 물건들은 다시 아라비아 쪽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서 서아시아 쪽의 물건들과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아시아, 인도, 물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 갔다고 하니까 모가드시오라는 곳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소말리아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체 아우르는 바닷길에 가장 중간에 있는 곳이 말라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라카라고 하는 곳이 해상교육에 있어서 배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라카가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을 쌓은 것은 약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400년부터 1500년 초반까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라카가 유명한 것은 워낙 그것을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었고 많은 배들이 여기를 오고 갔고 그런 까닭에 여기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라카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라카는 어디 있는 곳이냐? 말라카 해업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 거기는 어디냐? 말레이반도 서남쪽 해안에 위치한다. 그리고 쿠알라룸프로에서 148km 정도 떨어졌다. 148km면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 거리지만 여기서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서 갑니다. 고속버스가. 그리고 말라카라고 하는 곳은 말라카 강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 밑에 약간 저지대가 만들어진 그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발이 평균 50m 이하예요. 그래서 굉장히 50m 정도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흔한 야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그거보다 더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지대에 형성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 동쪽으로는 꺼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서 바다에서 강으로 그리고 강에서 다시 육지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환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레이시아는 이 반도는 전체가 말레이 반도지만 말레이시아는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만 말레이시아고 이 북쪽은 태국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북쪽은 비스듬하게 아주 길다랗게 태국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라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태국의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카에게 중요한 것은 태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 말라카가 했던 선택은 뭐였냐 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태국이 우리를 우스게 보지 못하겠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겠지라고 계속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는 좀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를 해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후손을 남기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도상에서 태국의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태국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말라카가 굉장히 멀지만 사실 배를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냥 육지로 오면 밀림을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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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와야 되니까 힘들지만 배를 타면 훨씬 더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태국과의 관계가 경쟁적이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간략하게 왜 말라카를 봤나 말라카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베니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일단 아름답고 교육물품이 많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5세기 해양교육의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럽인들이 이주를 해서 아주 복합적인 다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라카를 뜬금없이 이름도 낯설고 저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싶은 그런 말라카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개요 삼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흔히 3대 교통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 교통로는 사막길, 초원길, 남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지중해에서 홍해 또는 아라비아해 인도 연안을 거쳐서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오가는 그런 루트를 보통 해상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바닷길, 남방 실크로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교역이 됐던 것은 주로 실크, 당연히 실크죠. 그래서 실크로드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크는 뒤로 갈수록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 실크 대신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도자기, 향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크로드라는 말 대신에 세라믹 로드라든가 스파이스로드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막길이나 초원길과 달리 가장 많은 도자기들이 오고 간 것이 바닷길입니다. 도자기 깨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무겁죠. 그래서 사막이나 초원길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양적으로나 또는 깨지지 않는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세라믹 로드라든가 스파이스로드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이 도자기, 향료끼리 어느 순간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거래된 품목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세기에 정화가 원정을 왔기 때문에 이 해상 실크로드가 또 각광을 받게 됐는데 이 정화는 1371년에 태어나서 1434년에 죽었지만 약 7차례에 걸쳐서 바닷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고 정화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또한 정화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말라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말라카였에 자기의 함대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쉴 수 있는 병영을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의 원정으로 인해서 이 바닷길이 상당히 많이 개척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15세기 후반쯤에 가면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가 바야흐로 열리죠. 그래서 대체로 15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 정도 이들이 항해를 나선 이유는 우선 식민지 쟁탈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향료를 원활하게 공급받고자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가 당연히 둥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전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각종 물류들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각종 물류가 전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바다를 통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증기선이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항로들이 개척됨으로써 바다를 이용한 물품과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활발해졌고 훨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막길과 초원길은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고 그런 길이었기는 하지만 그 물품의 이동량, 사람의 이동량으로 보면 한 14, 5세기 이후에는 바닷길이 점점 더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됐다.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먼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맨 위에 빨간색 이 선들이 보이시죠. 이 주요 루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주로 바닷길입니다. 이 바닷길을 보시면 저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거쳐서 인도에서 이렇게 미얀마, 말레이반도, 여기가 말라카고요. 말라카, 싱가폴, 수마트라, 그리고 다시 북방으로 이어지는 이런 루트를 주로 바닷길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상으로 보면 길이 다양하고 많은 것은 당연히 스텝로드, 초원길, 그 다음에 사막길, 사막을 여기 타크라마칸 사막에 있는 이쪽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닷길은 물론 더 늦게, 늦게 발달하고 물동량, 물건이 움직이는 물동량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바닷길이 시작된 것은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고왕국 시대에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운하를 건설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와 홍해 사이, 아라비아해 사이에 해상교육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기원전 8세기 말에는 인도 남부의 소비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라비아해를 횡단해서 아라비아해를 쭉 가로질러서 바빌로니아하고 교육을 했다라는 것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글을 남기고 그 역사에 기원전 510년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오스 1세가 명령을 내려서 인더스 하구부터 홍해까지 헤로를 탐색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또 기원전 325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휘하에 있는 장군 레아르코스가 인더스 강, 인도의 인더스 강 하구에서 유프라테스 강 하구까지 항해를 했다. 항해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집트 시기니까 상당히 오랜 기원전 2000년, 3000년 이런 때서부터 바다를 이용했는데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오고 갔는데 주로 그 이야기들은 오래된 역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집트와 서아시아 그리고 기껏해야 인도 정도까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무래도 세계 문명이 가장 먼저 오랫동안 발전했던 곳이 이집트와 그리스 있는 쪽이니까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 바닷길 역시도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그쪽 지역에서부터 인도까지 오는 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길을 개척했나 바닷길을 해상 실크로들을 개척했나 물론 당연히 중국에 오지 않았으니까 이때 교역산물은 실크는 아닙니다. 실크는 아니고 그냥 바닷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리그베다라든가 대사라든가 하는 이런 문헌에는 배나 항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또 본생담, 불교의 본생담에서는 인도의 상인들이 공작세를 바빌론까지 옮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이렇게 오고 가는 바닷길, 그를 통한 물품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한나라 때 중국으로 가면 한나라 때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일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베트남 북부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에 베트남 북부에 있는 일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인도의 황지국, 칸치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리, 길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국, 남인도, 칸치프람에서 말레이반도까지 8개월이 걸렸다. 뭐로? 배로. 8개월 동안 간 거죠. 8개월이면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였던 것은 분명한데 분명히 배가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8개월이나 걸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말레이반도에서부터 일람, 베트남의 북부까지 다시 2개월이 걸렸다. 이런 기록들이 한서에 나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듯이 말레이반도 남단의 코린치라고 하는 곳에서 한나라 원제 때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명기가 출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 플로루스가 쓴 로마사 개설에는 중국인이 BC 30년경에 인도 사신과 함께 와서 코끼리, 진주, 보석을 바쳤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아니 중국의 코끼리가 사나요? 중국의 코끼리 안 살죠. 중국의 코끼리 안 삽니다. 진주도 이 당시에 중국에서 나는 물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사 개설에는 중국인이 인도 사신과 함께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어디냐? 아마도 인도 동남아 쪽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점점 시대가 내려갈수록 기원전 3세기경부터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간의 교역로, 바다를 통한 교역로가 이렇게 이렇게 개척이 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상 교역로가 먼저 시작은 굉장히 옛날에 됐는데 먼저 이집트, 이집트니까 이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서아시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인도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항로를 제일 먼저 개설한 것이 인류가 바닷길을 이용해서 오고 간 흔적이고 그 다음에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이 순서로 이렇게 멀리 가는 원거리 무역로, 원거리 바다를 통한 교역로가 개척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한 교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증기선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배의 성능이 좋지 않아요. 배가 금방 파손되고 멀리 못 가고 많이 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먼저 연안을 따라가는 항로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운 곳을 가는 거죠. 멀리 못 가고 큰 바다로 못 나갑니다. 가까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그리고 그 항로를 따라서 항구가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항구에 들려서 배도 고치고 음식이랑 물도 보충을 하고 사람들도 쉬고 또 뭐 여유가 되면 거기서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요. 그럼 그 다음 목적지에서 다시 항구에 내려서 그 항구에서 다시 또 물을 보충하고 음식을 보충하고 사람이 쉬고 그리고 또 교역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가는 곳마다 항구들이 발달을 하고요. 이 항구에서는 당연히 화폐가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그냥 달러나 유엔하로 다 쓰지만 그때 당시에 화폐가 없죠. 그래서 화폐가 없으니까 물물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물교환을 해서 가령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과 인도에서 나온 면직물을 1대1로 교환한다 또는 1대2로 교환한다 이런 식의 물물교환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물건과 물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값어치 이거는 뭐 얼마랑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항구는 각 항구들은 교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그리고 상업도시로 발달합니다. 어디? 네 말라카입니다. 말라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은 이 특산물들을 선별하고 이거를 구별해내요. 누가 와서 뭐를 찾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주 이런 거는 뭐 워낙 비싸니까 당연히 그때도 알고 있었겠지만 뭐 코뿔소 뿔 코끼리 상아 이런 어떤 물건들을 골라내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방 실크로드에서의 북방 실크로도 똑같잖아요. 사막과 바다를 바꾸면 됩니다. 사막에서 뭘 못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오아시스 도시를 만나면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물도 보충하고 쉬잖아요. 바다에서는 항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길에서는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하고 바닷길에서는 항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구도시와 오아시스에 있는 도시들은 숙박업, 식당, 음식 판매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실크로드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해상 실크로드건 사막 실크로드건 무슨 실크로드건 공통점이에요. 숙박업, 식당, 음식점. 그다음에 상점 사고 팔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말라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많은 배들이 오면 이 배들을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항구에서는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까운 곳에서는 농작물을 키웁니다. 항구의 뒤에 있는 배후도시죠. 배후도시에서는 농작물을 키우고 물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배달함으로써 자신들의 또 부를 쌓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라카도 마찬가지였고 말라카와 그 뒤에 있는 배후도시들이 농업적인 측면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거래가 됐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은 실크였고요. 15세기, 16세기 이후에는 도자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주로 거래가 된 물품들은 가죽, 후추, 계피, 향료, 금속, 염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속과 염료는 뭐냐 하면 지금도 미얀마에서 미얀마,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그 벨트는 지구의 금, 은, 주석이 나는 벨트예요. 거기는 중요한 광물질이 지금도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아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나는 중요한 광물이 뭐가 있냐고. 안 나는 재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속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게 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교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는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 중국인 거죠. 여기가 광주죠. 이쪽이 광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의 교주, 교주는 하노이예요. 여기쯤 됩니다. 하노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다시 말레이반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남단에 가서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이 건너편이 수마트라 섬이거든요. 이 수마트라로 해서 다시 말레카 해업을 통과해서 북상에서 미얀마 방면으로 가고 거기서 인도 동해안으로 가서 칸치프렘까지 이어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항로가 아주 일찍부터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물품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아시아의 바닷길이 먼저 개발이 되고 거기서 물품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지중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물풍과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인도 동부에서 동남아시아 여기가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북부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역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역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 저 파란색 동그라미서부터 초록색 동그라미까지 한 번에는 못 갑니다. 당연히 한 번에 못 가요. 지금도 비행기로 간신히 가려면 비행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 가고 구역, 구역별로 배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해상 실크로드의 메커니즘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배들이 주로 정박 허가를 받고 중국 해안에서 교역을 하고 다시 아랍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의 배들이 중국에 가면 역시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크를 사야 되니까. 실크를 사고 로마에서는 실크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인 줄 알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만큼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중국입니다. 일단 물론 거기서 일본까지 가기도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기도 했을 겁니다만 일단 가장 많은 물품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먼저 중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물품을 사고 또 팔고 그리고 또 잔뜩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 실크를 사기 위해서 갖고 간 것들은 뭐냐 하면 향, 향료, 설탕, 후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또 다른 귀중품들 진주, 상아, 공작새, 앵무 공작새와 앵무가 원래 이쪽에 살지 않잖아요. 동북아시아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 특이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서에는 이미 한 대부터 누가 코뿔소를 바쳤다, 코끼리를 바쳤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중국에 코끼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물론 상나라 때인데 그게 직접 서식을 했었는지 가지고 온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공작새, 앵무새, 새깃털 새깃털은 파란 새가 있습니다. 물총새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초, 전단향 이런 것을 갖고 옵니다. 이런 물품들은 기후와 식생이 달라서 희귀한 물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교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담내로 또는 팔게 하죠. 비단, 약품, 서책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아랍과 동남아의 상선들은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이문을 남겨줄 물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가요. 비단, 도자기 그리고 약. 특히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몰략, 수지, 정양, 카다멈 이런 것은 중국의 약과 의약, 한약이요. 한약과 음식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재료가 되는 것들은 주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 약을 만들어서는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기능을 했고 그 기능은 거의 19세기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카다멈이라고 하는 작은 향료예요. 이 향료는 인도 카레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카로 왔어요. 해상 실크로드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다. 교육되는 물품이 모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말라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카는 원래 오랑 라웃의 거점이었어요. 오랑 라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레의 말인데요. 오랑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랑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우탄 아시죠? 오랑우탄의 오랑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랑 라웃은요. Sea Man, Sea Peop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바다에 사는 사람들 오랑 라웃이 살고 있는 그냥 그런 뭐랄까 그냥 어촌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가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1402년에 싱가포르 방면에서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왕자가 와요. 그래서 이 왕자는 여기에다가 술탄 왕국을 건립을 합니다. 사실은 이 왕자가 처음에 세운 것은 말라카라고 했는데 이 왕자는요. 원래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을 때 수마트라가 있었고 그 옆에 자바섬이 있었잖아요. 자바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섬에 있었던 나라 중에 마자빠잇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마자빠잇에 있었던 마자빠잇 왕국에서 싱가포르 방면으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걸 해서 도망을 쳐서 도망을 쳐서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레이반도 북쪽으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반도는 쭉 붙어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쉬었죠. 여기서 쉴까? 여기는 괜찮을까? 여기 아니야.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말라카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쉬었어요. 나무에 앉아서 쉬었는데 쉬다 보니 어떤 조그만한 사슴이 개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막판에 쥐도 궁지에 물리면 뭐 한다 이런 것처럼 이 사슴이 막판에 자기를 궁지에 모은 개를 확 밀어가지고 이 개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도망자의 신세였던 파라메슈바라 왕자가 이게 약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기보다 센 짐승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럼 아니다. 나도 여기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카 왕국의 시작이었어요. 이 말라카 왕국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그때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왕자가 쉬던 곳이 바로 이 그 쉬던 그 나무 이름이 말라카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쉬던 그 나무 이름을 따서 말라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파라메슈바라는 사실상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세 번에 걸쳐서 이때가 명초기잖아요. 명나라 초기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명나라로 난징에 그때 명초기 수도는 난징이었기 때문에 난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징에 가서 이제 잘 봐달라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05년에 처음으로 정화가 이 말라카에 옵니다. 정화가 자신의 대함대를 이끌고 말라카에 왔는데 이때 그 정화와 잘 협상을 해서 이 왕자는 조공을 우리가 바치겠다. 조공국가가 되겠다. 명나라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를 봐달라. 왜? 우리는 항상 태국의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에 태국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힘을 너네가 줘야 된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05년부터 1402년부터 약 100년동안 말라카가 아까 말씀드린 해상 실크로드 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누려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눈독을 들인 게 누구였냐면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래서 1511년에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정복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럽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르투갈이 비실비실할 때 네덜란드가 점령을 해요. 그것이 1641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약 130년가량 여기를 점령을 했던 거죠. 포르투갈이 여기를 점령한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24년에는 네덜란드 영이었던 말라카를 영국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여기에 해업 식민지 제가 옆에 써드렸지만 브리디쉬 세르먼트라든가 스트레이트 세르먼트라고 불리는데 이 해업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여기다가. 이때 해업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해업이 말라카 해업인 거죠. 말라카 해업이다 보니 그 말라카 해업을 따라서 있었던 나라 도시죠. 빼낭, 말라카, 싱가폴 이렇게를 쭉 있는 이 부분을 영국이 자신의 관할지로 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업 식민지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942년부터 약 3년 동안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요. 마침내 일본군이 물러난 다음에 영국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영국이 생각하기에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일본군이 졌으니까 우리가 도로 간다. 그리고 도로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1957년에 이제 손을 놓고 니네 맘대로 해라 이제 니네 독립해라 이렇게 봐줍니다. 봐줍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독립을 한 것이 말라카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거죠. 이것은 술탄의 궁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술탄의 궁전이고 사실은 술탄의 궁전이 있었던 자리에 1980년대에 재건을 한 것입니다. 술탄, 그럼 그 이름부터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술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슬람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권의 나라였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이슬람의 나라였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말라카를 건설하고 왕위에 오른 것이 아까 보여드린 파라메슈바라예요. 이 파라메슈바라가 말라카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라자 이스칸다르 샤라는 이름을 썼어요. 라자라는 말을 쓴 것이 벌써 뭐냐 힌두교 계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라자라고 하면 이미 아주 이른 시기부터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도계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자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라자 왕 이런 뜻이죠. 샤는 왕 중에 왕 황제 거의 황제에 가는 버금가는 그것이 샤입니다. 샤자한 할 때 그 샤죠. 이렇게 해서 라자라는 이름을 썼다가 그 뒤에는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는데 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슬람이 들어와 있었던 지역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아체라든가 저 밑에 벤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술탄이나 총리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왕도 개종을 하는 거죠. 이슬람 쪽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4대 왕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입니다. 제4대 무하마드 샤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썼으니까 적어도 라자 이스칸다르 샤는 힌두교 또는 인도 계통의 왕임을 스스로 표방을 했다고 한다면 제4대 왕부터는 술탄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적어도 이때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이슬람 쪽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3대 술탄 때 물라카 법이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우당우당 물라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물라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깃신하라고 불리는 건데요. 북깃은 주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북깃신하 그러면 신하라는 말이 알 수 있듯이 중국계입니다. 신하 또는 부르기에 따라서 저거를 S 대신에 C를 쓰고 북깃신하, 티나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여기는 보통 중국인들의 묘지로 많이 쓰는 곳이라고 해요. 원래 이 물라카에 있는 곳 중에 말라카에 있는 곳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북깃신하인데요. 이 북깃신하는 사실은 정화가 처음 원정을 왔을 때 여기에 주둔지를 먼저 여기다 주둔지를 만들고 그 정화의 함대를 따라서 온 군인들과 또는 상인들이 같이 여기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간 이후에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이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묘지를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북깃신하라는 곳이 유명한 것이고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때 그 항리포 공주라는 명나라의 황제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항리포 공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7대 술탄이었던 만수르 샤가 결혼을 해서 이들이 말라카 왕국에 번영을 가져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리포 공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사나 이런 정사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명나라 황제의 딸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말라카에서 왕과 결혼을 했느냐 이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런 신화 일종의 신화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들로 인해서 말라카가 중국계 후손들이 많고 그리고 왜냐하면 항리포 공주가 500명의 자기 신여들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설이죠. 일종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중국계 후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말라카 왕국이 번영하게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방문했고요. 그 후에도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정착을 해서 말라카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몇십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중국계입니다. 이것이 항리포 공주가 썼다는 우물이에요. 실제로는 진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물에 이렇게 돈을 던지는 그런 신화도 역시 만들어져서 그게 좋은 운을 가져다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의 전설처럼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항리포 공주의 우물이고요. 역시 이것이 부키신화의 일부분입니다. 그 부키신화에 들어가는 쪽에 있는 일종의 첨탑 비슷한 건데요. 이 말레이연대기라고 하는 말레이지아의 역사서가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말레이연대기에 의하면 이 말라카 왕국을 다스린 것은 술탄 왕자 그리고 속국의 왕 들이 있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총리를 선정을 하면 이 총리가 사실상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총리는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는 그런 참모총장이자 군사를 하는 군사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슬람이니까 술탄이 당연히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명 이상 총리의 딸과 결혼을 해야 했대요. 그러니까 총리의 권력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총리는 차기 술탄을 선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레이집 말라카는 술탄과 총리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술탄이 총리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혼맥으로 인맥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레이지역에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 샤반다르 제도입니다. 샤반다르 제도는 샤반다르는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무슨 영의정 판서 이런 식의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이 샤반다른데 만일 굳이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항만장 항만을 다스리는 항만장이 되겠습니다. 이 항만장이 주로 선박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싣고 나르는 선적 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선박에다가는 세금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이 샤반다르는 여기에 말라카에 오는 배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많이 배가 오는 나라의 사람을 샤반다르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한 명 자바인 한 명 인도인 두 명 이렇게 네 명의 샤반다르를 기본적으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샤반다르를 네 명 두었는데 이들이 중국 자바 인도인이다 이 말은 중국에서 오는 배가 많았고 자바에서 오는 배도 많았고 인도에서 온 배는 더 많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샤반다르 제도를 운영해서 샤반다르가 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거의 몇 프로 몇 프로를 이렇게 좀 월급으로 급여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배와 나라를 다스릴 때 기본적으로 이슬람법에 기초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법이 왜 조금 엄하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손을 끓는 물에 넣는다든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매달아놓고 막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법도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바다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라카는요. 전성기에는 23개의 나라를 다스린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한반도에 많이 있었듯이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 23개 나라를 말라카가 다스렸다고 하니 지금 말라카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세가 쩌르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나라를 일종의 속국 내지는 번국인데 이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혼인관계가 있었습니다. 저집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왕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왕실이 나에게 굴복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나게도 왕이나 술탄이나 황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직 직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깔로 옷을 입게 했어요. 군사 사령관은 초록색 옷을 입게 한다든가 황관은 보라색 옷을 입게 한다든가 했고 군주들 술탄이나 왕과 같은 군주들은 행사가 있을 때는 흰색이나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정화가 오기 전에 말라카는 이미 중국에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1330년에 왕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중국 남부의 천주를 떠나서 자바 말라카를 돌아서 귀국을 하고 도이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도이지는 지금 다 어디로 산실돼서 없어지고요. 그거에 추격본이 도이지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405년에 정화가 명예황제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하서양 서쪽으로 내려왔죠. 그는 7번 항해를 했고 소주의 유가항에서 출발을 해서 말라카에 전부 12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9년에는 마침내 말라카의 창고와 병영을 짓고 중요한 중개기지로 삼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른 국가를 왔다 갔다 하거나 잠시 점령을 하러 가거나 이랬습니다. 스리랑카 자바 이런 쪽에 이때 정화의 함대들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항구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정화가 이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전파와 확산을 말레이시 세계에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말라카는 태국의 아유타야 그때 당시 태국에는 아유타야라는 왕국이 방콕 근처에 있었는데 아유타야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말라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의 성격들입니다. 이 문화들이 가장 많이 잘 보이는 것이 일단 중국계 문화인데 중국계 문화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챙훈탱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요 현지 사람들 이야기로는 정화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원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에 해당하고요 정화가 바로 돌아가고 나서 이거를 세운 것은 아니고요 1645년에 3명의 카피탄 친화가 후원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카피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덜란드 말로 캡틴에 해당합니다. 이 캡틴이니까 중국인 공동체를 중국인 공동체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우두머리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탄은 캡틴이고 친화는 차이나죠. 그러니까 중국 캡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후원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리웨이킹 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원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직접 건축 자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1704년에는 찬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중심사당을 세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졌어요. 그 문을 조금 전에 보신 게 문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생긴 대웅전에 가까운 이런 중심사당이 있고요. 그 옆에 한쪽 구퉁이에는 이런 각종 중수비들이 써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불교의 만자가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쓰인 글자들은 전부 다 한문입니다. 여기가 챙훈탱이고 한문으로 읽으면 청운정이거든요. 청운정 중수비기라고 맨 첫 번째 비석에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중국인들이 쓴 한자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데는 또 이런 식의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 안에는 지금 보시는 작은 빨간 보자기 같은 것을 걸친 인물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정화의 신상입니다. 정화 신상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쬐끄매요. 그런데 까만 피부의 정화의 모습을 이렇게 신으로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옆에 건물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관음보살 같이 생긴 아주 근현대 중국 남부나 마카오 홍콩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고요. 그 뒤에 또 흥미롭게도 이것은 무엇 같아 보이시나요? 무슨 시왕이나 장군성처럼 보이시죠? 네. 이것은 관우의 상입니다. 특이하죠. 정화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사당인데 관음보살도 있고 관우도 있고 불상만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불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상을 세웠을 경우에 말레이지아가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몰라서 불상은 안 세웠다고 해요. 그 대신 이렇게 관우와 관음보살과 정화를 세워서 마치 뭐랄까 그 마치 그 유불도 삼교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원 중국계 사원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역시 비슷하게 도교 사원으로서 광복궁이라는 곳이 또 시내에 있습니다. 역시 위에 지붕이라든가 건물 생김새를 보면 중국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원래 라자라는 호칭을 썬대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영향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스리뽀 앗다 비나야가 무르띠라고 하는 힌두 사원이 옆에 있는데 이 사원 안에는 가네샤를 모시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또 특이하게도 치티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사원인데요. 이 치티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현지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말레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말레의 풍습을 그대로 쓰고요. 그런 사람들을 치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티들을 위한 사원이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딱히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인도 사원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흥미롭게도 이렇게 색깔을 울긋불긋하게 칠하고 그 안에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가 없느냐 아닙니다. 모스크 있습니다. 당연히 모스크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한 모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말라카 헤엄 모스크라고 합니다. 사진이 너무나 근사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사진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진에 우리가 속진 않죠. 낮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낮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닷가에 세운 사원이고요. 모스크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하얗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원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레이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스크고요. 이슬람 사원이고요. 너무나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찍힐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말라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복합문화의 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세인트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얀 동상은 포르투갈이 세운 자비에르 신부님의 동상이에요. 이 성당은요. 원래 1521년에 포르투갈이 원래 왔을 때 구교를 내세우잖아요. 구교 카톨릭을 전교하기 위해서 왔죠. 중남미에 갈 때도 카톨릭이었고 동남아에 올 때도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전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언덕 위에 이렇게 하얀 성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신교죠.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봤을 때 성당은 우수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자비에르 신부님의 동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이렇게 거의 파손되다시피 해서 위에 보시면 천장에 지붕도 없고요. 사방이 다 뚫려있고 이 벽돌들도 전부 그냥 이렇게 막 파손이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유럽의 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8년에 처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후 제일 먼저 아시아로 밀고 들어온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이쪽을 1511년에 점령을 하면서 1511년에 점령을 하면서 내세운 것이 3G예요. 3G 무슨 전화기 같잖아요. 핸드폰 아닙니다. 이 3G는 모연히 하면 글로리 글로리 가스펠 골드 다 G로 시작하잖아요. 신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금을 찾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향료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향료를 독점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때 말하는 향료는 정향 인도네시아에서만 났죠. 육두구 메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오늘날의 몰루쿠 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무역을 하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도까지만 가면 된다. 인도까지만 가면 향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1510년에 인도의 고아지방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이 향료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인도 넘어 더 동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장군 알부케르크가 18척 18척의 전함을 가지고 말라카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로 침입을 하니까 말라카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태국하고도 싸웠는데 여기도 싸워야지 하고서 말라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졌죠. 져서 함락이 됩니다. 이 말라카가 가지고 있었던 화력은 태국 버마 중국에서 대포를 수입한 것 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우리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참 전인데요. 이때 이 시기에 이미 태국 버마 중국에서 대포를 만들었고 그거를 말라카가 수입해서 막강하게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나름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여기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포섭한 거예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 아닌 사람들 즉 중국계겠죠.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들과의 협동작전을 펼쳐서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먼저 부교를 확산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유명한 일본까지 갔잖아요. 일본까지 가서 카돌릭을 정교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자비에르 신부도 사실은 말라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빼낭 말라카가 전부 카톨릭 성당이나 카톨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슬람이 이미 그렇지만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사실은 이 포르투갈이 3G를 내세웠지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깥이 어디냐 일본까지 간 거죠. 그리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말라카의 술탄은 포르투갈한테 깨졌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조호르 지방으로 거점을 옮기고 거기서 포르투갈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호르는 어디냐 하면 싱가포르하고 붙어있는 말레이시아 제일 남단이에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싱가포르 집값이 비싸니까 조호르에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많이 살고 싱가포르로 출퇴근하거든요. 거기가 조호르입니다. 이 조호르에 위로 한참 올라가면 말라카가 주경계선쯤에 말라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카 술탄이 이쪽으로 와서 이 지역에서 저항을 한 거죠. 어떻게 중국을 등에 업었어요. 다시 중국을 등에 업어서 우리를 도와서 말라카를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라고 계속 조릅니다. 물론 중국이 약간 더 약간 그걸 들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말라카 술탄은요. 그래서 그리로 가버려서 일단 땡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포르투갈이 여기서 점령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역의 중심지가 아체로 옮겨가고 말라카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 아체는요.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데서 가장 가까운 수마트라의 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교역 중심지가 옮겨가고 아체가 번성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말라카는 쇠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640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파모사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진지 포대 진지를 공격을 하고 마침내 41년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라카의 관광지를 가시면 유명한 해양 해양 박물관 입니다. 이 배는 플로라들 라마르 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범선이에요. 포르투갈이 여기에 와서 말라카에서 많은 금은 보아를 약탈해서 싣고 가다가 그만 침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침몰한 배를 건져서 내부를 싹 수리를 해서 해양 박물관 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앞쪽에 돗대 있는 앞쪽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양한 배와 지도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모사 요새는요. A 파모사라고 불렀는데 중국과 조오르술탄이 포르투갈을 배후해서 공략을 했지만 주로 이 파모사를 놓고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말라카 회수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포르투갈하고 명나라가 뭐랄까 협정을 맺어서 좋다. 대신 마카오를 우리가 너네에게 넘기겠다. 해서 마카오가 일찌감치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서 점거를 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계기가 말라카입니다. 말라카를 회수하기 위한 조오르술탄과 의 싸움에서 명나라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말라카 관광청이고요. 포르투갈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대학도 있더라고요. 약간 시내에서 외진 바닷가에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포르투갈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었다고 해요. 이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포르투기즈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포르투갈 광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가게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역시 웰컴 하고 그 밑에 쓰여있는 것이 여기가 포르투갈 마을이다. 포르투갈 광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이정표 기념비 뭐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나면 아까 보신 포르투갈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광장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이렇게 쇠락한 어촌마을의 풍경이 보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버려진 배예요.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오가는 조그마한 배들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버려져 있고 그거는 그만큼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어로 내지는 바다를 통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령으로 넘어갔어요. 포르투갈 무역의 거점인 말라카를 획득하면 이 네덜란드가 자기네들이 이거를 점령해버리면 당시 유럽에서 싸우고 있었던 이베리아 세력 즉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계속 말라카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마침 말라카를 되찾고 싶었던 게 누구냐 당연히 조우루의 술탄이죠. 아까 말라카를 포르투갈한테 뺏기고 이 술탄이 조우루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술탄이 다시 명나라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손을 잡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손을 잡고 포르투갈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1641년에 말라카는 네덜란드 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카를 제외한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필요했던 것은 교역의 거점이지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넓은 땅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교역의 거점 항구로서의 말라카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카 항구를 제외한 나머지 땅 나머지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은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조우루 술탄에게 그냥 넘겨줬어요. 그래서 술탄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협동을 했으니까 윈윈에 해당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말라카를 먹고 조우루 술탄은 나머지 영토를 다 먹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카를 점령함으로 해서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를 이미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 그때 당시에는 바타비아라고 불렀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라카를 잇는 어떤 항로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말라카는 좀 더 뭐랄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네덜란드식으로 특이하게 포르투갈과 다르게 바다의 해상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고 또 동인도 회사가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라카는 그래도 여전히 쓸모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가장 말라카 유명한 곳이고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네덜란드 광장입니다. 관광의 중심지예요. 그냥 광장이에요. 사실 그냥 광장이고 가운데 십자가 마크에 있는 교회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저기 처치 물라카라고 밑에 써있고 1753년이라고 글자를 썼잖아요. 이것은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점령한 지 100년 된 것을 기념하여 짓기 시작해요. 네덜란드에서 벽돌 같은 거 공수에다가 여기다가 짓기 시작을 했는데 완공이 된 거는 한 12년 정도 지난 1753년에 완공을 한 거고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1753의 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로 들어가시면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라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 있고 뭐 그냥 그런데요. 이 교회는 지금 현재는 성공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또 말라카를 영국에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교회가 성공해죠. 그래서 성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종교는 종교만 해도 보시죠. 힌두교 힌두교 사원 있었죠. 불교인지 도교인지 사원 채문탱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모스크 보셨죠. 그 다음에 아까 세인트폴 성당 보셨죠. 그런데 이번에 네덜란드 신교회 성공회 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금은 그냥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도시에 얼마나 다양한 전세계 종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명한 종교는 다 말라카에 지금 들어가 있고 다 자기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하건 성당이라고 하건 모스크라고 하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카가 갖는 독특한 다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당에 아까 성당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입니다. 이것이 스타다이스라고 부르는 건물 이에요. 이것은 원래 네덜란드 총독이 세워서 여기다가 자신의 총독이 사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광장의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이 공간이고요. 1650년에 지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이 허름하고 낡아 보이는데 수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계탑 보이시죠. 큰 나무 밑에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의 왼편으로 약간 하늘색으로 칠한 2층 창이 보이시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옛날 식민지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들이 뭘 먹었고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했고 옷은 뭐였고 이 사람들이 훈장 네덜란드니까 훈장이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페라나칸 문화와 바바뉴냐 라고 하는 것인데 페라나칸 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 같은 때에 중남미의 메스티조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식민지 본국과 현지인들의 혼혈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중남미에서는 메스티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페라나칸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페라나칸은 현지인 또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말레이쪽에서는 바바뉴냐 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바는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뉴냐는 여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라나칸과 바바 뉴냐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낯설게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의 문화가 페라나칸 문화 혹은 바바 뉴냐 문화입니다. 이 페라나칸과 바바 뉴냐는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국계 이주민들의 문화로 약간 혼동되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카만 해도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가 점령한 지가 수백 년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인들 백인 유럽인들과 현지인과의 혼인 또는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인도에서 옮겨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치티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페라나카는 유럽인과 현지인 또는 인도인과 현지인 대동화전쟁 때는 일본인과 현지인 이런 혼인들에 의한 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예 이렇게 보시면 바바 앤 뉴냐 헤리티지 뮤지엄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바바 뉴냐 박물관도 종종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입장료를 받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중국계 그러니까 홍콩, 싱가폴 중국 남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내실들이 꾸며져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그 다음에 자개 한자루 현판을 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계 문화죠. 요것이 아까 보여드린 바바 뉴냐 헤리티지 뮤지엄 이라고 쓰여있는 박물관 내부입니다. 자신들 원래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가 몰래 찍은 거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 안에 중국계 복식을 입은 사람들의 초상화도 걸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마칸 뉴냐라고 이건 음식점인데요. 이런 특별한 중국계와 현지인 말레이에게의 향신료를 많이 쓴 이런 음식을 파는 것도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떡도 팔아요. 이거를 꾀 라고 부르는데요. 이 떡 중에는 일부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혼례용 떡을 만들듯이 여기서 이런 정말 컬러풀한 매우 동남아스러운 색깔을 잔뜩 집어넣은 떡들도 이건 백화점 쇼핑몰에서 찍은 겁니다. 떡도 많이 파는데 이것도 역시 바바뉴냐 문화의 일환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주로 결혼할 때 또는 관혼상제 이런 의뢰가 있을 때 이런 식의 떡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으로 또는 쇼핑몰로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입자가 보이시죠. 쌀 입자 케이크같이 화려하게 생겼지만 중간에 쌀 입자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식의 약식 약밥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찹쌀로 만드는 약밥을 만들고 그 위에 초록색이나 노란색 이런 걸로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페라나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떡이라는 것 자체는 중국계 문화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꾀라고 하고 이것은 노란색 꾀인데요. 이 꾀도 다 이름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꾀 같은 경우에 위에 무늬가 있죠. 노란색 꾀의 윗부분에 무늬가 보이는데 이 무늬는 거북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거북입니다. 거북이 같은 거를 찍은 이유는 당연히 장생 오래 살기를 바라고 후손을 많이 낳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중국식 상징에 해당하는 거북이를 이렇게 찍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1824년에는 말라카가 영국령이 됩니다. 영란 조약을 맺으면서 싱가포르 북쪽은 영국이 가져가고 남쪽은 네덜란드가 가져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갔던 말라카가 영국 동인도 회사로 넘어가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처음에 다스리면서 해업 식민지 라고 이름을 붙이고 총독이 총독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영국에서도 동인도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자기들 대신에 해업 식민지 빼낭 말라카 싱가포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냐 하면 인도 총독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인도 총독부가 이 지역까지 같이 다스리다가 1867년인가 그때쯤에 완전히 왕령으로 넘겨줍니다. 영국 왕이 다스리는 직할 식민지 이런 식으로 말라카가 계속 변합니다. 물론 그 변화와 마찬가지로 말라카의 위상이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빼낭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빼낭에서는 주석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빼낭에서 주석을 이용해서 경제가 막 부응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말라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역 거점으로서도 이미 네덜란드 점령 당시에 아체에 많이 뺏겼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중점을 둔 것이 싱가포르 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중요한 교역 항구가 되면서 말라카의 위상이 계속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관할 식민지가 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제도적인 근대화라든가 교육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지역경제를 이루게 된 것이 영국령 말라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도는 맨 아래쪽에 싱가포르 여기에 싱가포르 있죠. 이 윗부분이 여기 빼낭과 말라카가 있는 곳입니다. 빼낭 말라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제권이 교역의 중심지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지도입니다. 사실 강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영국령이 되면서 말라카의 도심에는 곳곳에 이렇게 작은 찻집들이 생겨서 다니시다가 들어가서 좀 쉬시기도 하고 차나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건물 내부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천장이 위에 하늘 보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비가 그대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아마도 열대지역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을 기억이나 미움자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재는 카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들어가시면 기억이나 미움자로 펼쳐지는 건물 가옥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 뚫린 지붕을 통해서 햇살과 바람과 비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식물도 키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드시면서 잠시 아픈 다리와 더운 햇볕을 피해서 쉬면서 말라카를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서 좋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단 깨끗합니다. 홍콩을 가시면 약간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조금 더 약간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말라카는 깨끗합니다. 늘 청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배를 타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말라카 강을 따라서 투어를 하시면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고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좋은 관광지로서 갑광을 다시 받으리라 왜 동양의 베니스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곧 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강연할 기회를 주신 중앙방물관 아시아연구소 전부다 감사를 드리고 또 길고 지루하고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나름 방황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말라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말라카 역사를 더 알고 싶으니까 관련 도서를 추천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말라카만을 다룬 책은 최근에 한 권이 나왔는데 아마 그 책은 말라카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서 읽기가 조금 나쁘실 것 같아요. 산진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말라카라는 책이 한 권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은 추천드릴만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레의 연대기라든가 말레의 술탄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대목대목을 잘라서 그냥 번역한 거라서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그냥 동남아시아사 동남아시아 개설서들을 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 내용과 관련된 다큐 영상은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이 영상도 역시 추천해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라카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룬 적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더라도 중국, 한국, 일본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더 멀리까지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말라카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막상 가시면 참 좋거든요. 세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요. 말라카 해업에 있는 해적의 기원과 서양의 오래 지배됐음에도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해적은 항상 있습니다. 해적은요. 소말리아 해적에 우리나라 배가 피납된 적도 있지만 동남아도 무조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적들이 항상 언제나 늘 많았어요. 그래서 말라카가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오랑 라우드와 같은 사람들이 늘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바닷길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바다에 어디로 가면 해초가 있고 암초가 있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말라카의 건립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또 술탄과 라자들이 이들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적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적에게 당하지 않도록 배를 보호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말라카로 항구를 말라카 항구에 들어오게끔 외국의 배들을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적이라는 거는 항상 중요했고 해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보호가 필요한 거죠. 해적이 없으면 보호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해적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를 제공한 게 말라카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슬람 국가가 되었냐면 먼저 이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도 워낙 그게 강하니까 우리가 요즘 서아시아의 기독교 선교단이나 카톨릭 선교를 하면 쉽지 않잖아요. 아랍 쪽에 쉽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이미 이슬람 국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굳이 그들 입장에서는 개종을 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애초에 이슬람이 아니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슬람을 좀 피해 다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뺀 말레이 계통의 이슬람 사람들은 거의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을 경우에 아마 개종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은 카피탄 친화는 왜 말레이어가 아닌 화어인가요? 화어 아닙니다. 카피탄 친화는 원래가 네덜란드어입니다. 말레이어도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카피탄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부른 이름이고 그것이 캡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말라카는 현재는 항구도시로서 그다지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구도시로 번영했을 때 정화 같은 유명한 말레이싱 상인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정화는 환관이었고 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레이싱 상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름을 그다지 알 수 없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툰머식이 항머식이 이런 복잡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이 아니라 정치인들 이에요. 제독 총리 아까 말씀드린 샤반다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상인은 있었겠지만 그 이름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레카 내부에서 중심이 된 항구가 이동했느냐 이거는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항구는 분명히 있었지만 항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항구가 바로 강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왜냐하면 강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실어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과 연결되는 바다 그 지역이 중요한 항구였고요. 굳이 그 항구를 옮겨다닐 이유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갔을 때도 목격을 한 것이 저 강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바닥을 긁어주는 거를 수시로 큰 배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큰 배처럼 생긴 어떤 것이 다니면서 이 바닥에 쌓이는 뻘 같은 거를 긁어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다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그 곳이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곳은 동남아에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이안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호이안인데 호이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에서 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주로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항구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라카도 굳이 그런 위치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라카에 대한 그런 해상 실크로드에서의 위상이 좀 더 잘 밝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놀러도 가시고 공부하러도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